잠깐만 아니요 으 아 으 아 으 아 으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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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습괄하고 같고 그래도 아시다는 사람한테 장파구가 처음 탐방이 될 때가 첫 개인이 제일 가수로 많이 낫습니다. 또 어렵기도 하고 이젠 그렇다고 생각하면 장파구가 다른 경우에 저 게임들이 고맙습니다. 자기 작업, 첫발을 파악하게 되어서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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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 민기훈의 첫 게임들이 첫 번째로 전화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민기훈이 제이홉 아시는 분으로 대학을 통해 보편을 못해 이렇게 대작품과 세력인의 축하와 함께 추상 부탁드립니다. 성남도 안 할까요? 민기훈이 지금 생각하고 제가 한 시간대에 막상한 것 같아요. 슈퍼에도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지금 기름을 보니까 내가 봤으면 좋겠군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없어도 하시라고 해서 공부하고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렇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정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윤경선 씨가 원하는 거예요. 전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더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륙 들어서 말씀을 듣고 싶으면 화가하고 작가하고 두 분이 단계별이 있습니다. 화가라고 요즘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림만 드리거나 제출에 대한 문제들과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작가로서 본다면 매일 매별적인 작품 이용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작업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 배웠고 생각하면 작가로서 사회의 책임을 까지 접근이 못해주면 좋아할 부사의 방법을 여쭤도 비슷한 문제는 그렇겠지만 열심히 배달시키고 현재 장부의 말씀이 드린다면 지금까지 많은 걸 배웠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대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빼기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어차피 첫 제인제이니까 앞으로 목록 잡는 것들이 될 겁니다. 목록에서 저는 작가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전시회를 통해서 대학에 대한 것 때문에 전세계가 다양하게 또 많이 해석을 한 바람을 돕습니다. 첫 가문인데 우리 인생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도 바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워낙 아시다시피 잘 하시니까 우리 선생님 덕분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로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없이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식으로 5분씩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